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경제와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고정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터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소득주도성장과 복지국가 뉴딜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10.6%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세계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찌된 일인지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냐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드러난 예측 가능한 무죄점들은 고스란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비판하는 논고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은 바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큰 담론, 즉 국정의 기본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복지국가이며 어떻게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칼럼을 버터가 듣기 좋은 목소리로 한 문단씩 천천히 낭독하고 제가 부연 설명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버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별피디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칼럼의 제목은 지금 복지국가 뉴딜이 필요하다 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대표님의 7월 20일자 국제신문 이상희 칼럼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문단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이화여대 학생들과 가진 대담에서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킨 것 같다. 창피하고 민망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집단 자살 사회라는 짧은 말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본질적 차원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대단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최근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2배에서 3배나 높아졌고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니 확실히 집단 자살 사회가 맞다. 작년 9월이었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이화여대 학생들과 가진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사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죠. 집단 자살 사회라고 하는 이 짧은 말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아주 본질적 차원에서 적나라하게 잘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출산율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이고요.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OECD 평균의 2배 내지 3배나 되죠. 이게 최근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높은 자살률과 엄청나게 최악의 상태인 초저출산 상태를 가르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집단 자살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터 부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국민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국민이 불행한 나라가 맞다. 매년 실시되는 OECD 국민행복도 조사에선 거의 언제나 30등 전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유엔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선 57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행할까?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절대적 빈곤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 그런데도 왜 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온몸으로 채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사회적 공론화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바로 상대적 빈곤과 격차 사회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집단 자살 사회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이 불행하기 때문에 집단 자살 사회가 철회됐다 이 말인데요. 국민이 얼마만큼 불행하냐?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체적으로 OECD 평균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OECD 평균만 가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제를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최소한 OECD 평균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의 행복 수준은 OECD의 꼴찌 수준이다. 그리고 UN 보고서를 보더라도 2018년도 세계행복보고서 57위를 기록했거든요. 우리 국민이 불행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게 절대 빈곤보다는 오히려 상대 빈곤과 격차 사회더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근원적인 문제였다. 그러면 격차 사회 얼마만큼 심각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부탁해요. 네.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 격차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기 때문에 주요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해가 갈수록 상위와 하위 소득 계층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경제성장도 어렵게 한다. 또 수저계급론은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청년들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판난다. 게다가 각자 도생의 생존 경쟁은 지나치게 치열하고 시장은 불공정하다. 정의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이 좌절하고 진취적 도전을 포기한다. 우리가 흔히 격차를 이야기할 때는 자산의 격차와 소득의 격차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산의 격차도 세계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득의 격차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차가 심각하니까 이게 그대로 또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극심한 불평등이 대물림 된다. 이게 바로 수수계급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년들이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보다는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수수계급론에 따라서 결판나는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결판나는 사회. 이런 사회에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게다가 각자 도생의 생존 경쟁은 지나치게 치열하고 또 시장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로운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하고 있고요. 또 진취적인 도전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버터 부탁합니다. 좌절하고 불행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로 전락했다. 이게 바로 라가르드 총재가 말한 집단 자살이다. 그렇다고 모든 청년이 3포에 속한다는 건 아니다. 흙수저에 가까운 중하층 청년들이 주로 3포 세대를 형성한다. 이는 실증적 자료로 뒷받침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6년 편엔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청년들이 유전, 결혼, 무전, 미혼 경향이 잘 드러난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20, 30대 남성 노동자 등 기혼자의 비율은 임금 상위 10%에선 82.5%인 반면 하위 10%에선 6.9%에 불과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3분의 1 구간에 속한 분만 인원은 18만 3,227명으로 전체의 43.95%인데 비해 소득 하위 3분의 1 구간은 6만 3,282명으로 15.2%에 불과했다. 이는 수저계급과 소득계층에 따른 대규모의 선별적 집단자살인데 격치하 사회의 이런 자화상이 우리를 더 슬프고 분노케 한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불행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버터? 집단자살 사회. 3포세대죠. 3포세대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다. 3포세대. 좌절하고 불행한 청년들이 3포세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라그르다가 말한 집단자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청년이 다 3포세대인 건 아닙니다. 주로 흑수저에 가까운 중하층 청년들이 주로 3포세대를 형성하는데요. 이게 실정적인 자료로 정말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유전결혼, 유전결혼, 무전미혼. 그러니까 유전, 돈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무전, 돈이 없으면 미혼, 결혼을 못한다.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보면 20대, 30대 남성 노동자 중에서 기혼자의 비율은 임금 상위 10%에서는 82.5%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순서대로 2, 30대 노동자들을 줄을 쫙 세워보니까 임금 순서대로 상위 10%를 뽑아서 보니 그중에서 82.5%는 결혼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잘 버는 10%는 82.5%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하위 10%, 소득이 맨 낮은 남성 노동자 맨 밑에 10%를 뽑아서 보니까 그중에 결혼한 사람은 단지 6.9%에 불과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82.5%와 6.9%. 10배도 더 차이가 나네요. 10배 더 차이 나죠. 이렇게 되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는 상위 10%입니까? 아니면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계층입니까? 하위 10%죠. 하위 10%를 포함한 하위계층이겠죠. 하위 10%가 6.9니까 그 위익해봤자 얼마나 더 높겠어요? 그렇습니다. 비서 타격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요.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포기하게 되더라. 이게 또 건강보험 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3분의 1이죠. 소득 상위 3분의 1에 속한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경우를 보니까 전체 낳은 아이의 44%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위 3분의 1은 아이를 낳은 분만 인원이 전체 아이의 15%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4%하고 15%. 그러니까 하위 3분의 1은 아이를 굉장히 적게 낳았죠. 그러니까 소득 상위 3분의 1 구간에 속하는 부부가 전체 출산의 수의 43%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을 가보니까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젊은이들이 3포 세대를 형성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자살 사회죠. 그러니까 그것을 집단적 자살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집단적 자살은 보편적입니까? 이게 선별적입니까? 선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집단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우리를 더 분노케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버터 계속 갑시다.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소득의 불평등, 시장과 경쟁의 불공정, 그리고 이로 인한 심각한 격차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갈수록 심화됐다.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특히 지난 대선 이전의 촛불혁명을 통해 불공정한 격차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드러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격차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졌다. 패러다임 전환의 큰 개혁이 요구됐고 결국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 현 정부도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공언한다. 이제 구조를 바꾸려는 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유럽 선진 국가들이 50년도 더 전에 갔던 길이고 우리도 벌써 가야 했으나 지체재하고 있는 길, 바로 복지국가의 길이다. 지금 서둘러 재촉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게 심화됐지 않습니까? 경제와 산업은 양극화되었죠. 소득은 불평등하죠. 시장과 경쟁은 불공정하죠. 이렇게 해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이 지난 20년 동안 심화되었고 이건 이미 정치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드러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큰 개혁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이고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겁니다. 현 정부도 스스로가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큰 개혁이 났어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바로 복지국과 건설의 길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50년도 더 전에 이미 갔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벌써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체되고 있는 길, 지체되고 있는 길 바로 뭐죠? 복지국과 건설의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이 패러다임 대전환의 개혁을 서둘러서 채찍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 칼럼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뜻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1년이 지났으나 성과는 미흡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빌미로 반대자들의 비판과 저항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의 지지는 여전히 높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다. 복지국가 건설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구축된 헬조선의 격차 사회가 그대로 고착되는 건 아닌지 촛불시민의 불안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올해 합계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집단 자살 사회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로 가겠다 이런 뜻을 국정의 방향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포용적 복지국가고요. 이것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소독주도성장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독주도성장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패키지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최저임금의 인상만 너무 도달아지게 보이고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빌미로 해서 반대자들이 그 세계에 비판하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 이게 지금의 형국이다 이런 거고요.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의 강도는 높지만 복지효과로 가는 길은 아직은 덜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지효과 건설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지금 촛불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올해 합계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금 전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집단 자살 사회가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신속하게 복지효과 건설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지금 낯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복지효과 건설을 빨리 해야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효과 뉴딜이 요구된다. 복지효과 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체제와 복지체제가 유기적으로 조응하고 연계,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수당을 확충하고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이 같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 복지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중요한 일자리 정책이다. 다음으로 경제체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체제의 개편이라는 두 가지의 큰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성공하고 전제되어야 혁신적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한 법이다. 그래서 보편 복지효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단 자살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바로 복지효과 건설이죠. 그래서 복지효과를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효과를 막상 건설하려고 패러다임 대전환의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바로 복지효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서겠다. 기꺼이 부담도 늘리고 세금도 더 내고 지지도 모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국민적 결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복지효과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지효과를 위한 뉴딜입니다. 복지효과 뉴딜, 다른 말로 뉴딜이 뭐죠? 바로 새로운 사회계약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회계약, 복지효과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지금 대한민국에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지효과 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어떻게 하자고요? 경제체제와 복지체제가 유기적으로 조응하고 연계에 통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를 반드시 반성시켜내야 되고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편협하게 이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체제와 경제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한 한국적 복지국가의 건설.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려면 복지국가, 정당정치와 더불어 깨어있는 시민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즉,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지와 유능함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증세와 패러다임 전환에 동의하는 다수 국민의 복지국가 뉴딜,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구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체제와 경제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한 한국적 복지국가의 건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로 포용적 복지국가로 표현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지역주의 정치,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정치, 적대적 공생의 정치여서는 안 되고요. 바로 선진적 복지국가 정당 정치,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가 정당 정치로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복지국가 정당 정치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야당과 민주적 연정을 지금 시도하겠다. 장관을 다른 당에서 뽑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거 제도가 궁극적으로 개편된다면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열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 정당 정치를 예약하는 것이 아닌가,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시민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민이죠? 선도적 시민.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바로 버터 같은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지 그리고 유능함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세금을 되내겠습니다. 복지국가 정세.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복지국가적 방식으로 사적 영역 못지않게 공적 영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동의하는 인식의 대전환. 여기에 다수 국민이 동의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복지국가 뉴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버터? 복지국가 뉴딜 필요한 거죠? 당연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고도 쉽지 않은 여정에서 저희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티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늘 함께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의 칼럼을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시련의 칼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